저는 해머링의 기타 기타리스트 염명석입니다. 편한 말로 닉네임은 염상이라 부르고요. 저희는 4인조 멤버고 기타 염명석, 보컬 김기찬, 드럼 김용훈, 베이스 유진아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그라인드하우스 인터뷰를 하고 일본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음악실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멀치패스트를 한국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일본 팬들도 노멀치패스트를 보러 한국도 오면 좋지만 일본도 오면 같이 함께 교류하고 같이 응원해 좋겠습니다. 렛츠! 모스 인어 이락크 기타의 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그램 보컬 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 신입니다. FX에서 엔클린 보컬 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좋은 밴드 그리고 저희가 일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머시페스트 공연하러 갈 건데 오늘도 공연 연간이 넘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인드하우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락 음악 그리고 문화 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머시페스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앞으로 쭉 함께 일본과 한국의 락 문화를 계속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학교대, 히터춘이 나라도 신지만